우리 집 가서 놀다 와야지. 집에 가면 안 돼. 엄마 병원 가야 돼. 엄마 어제 검사한 거 아파서 울어보고 약 타갖고 와야 돼. 엄마 이따가 데리러 갈게. 두 시간만 놀고 있어? 네, 이지. 네. 아이, 착해. 가기 싫어? 오늘은 왜 가기가 싫어? 우리 집은 놀다 와야지. 저기 저쪽 민들어 있어요? 준호 옷 예쁘다. 누가 사줬어? 다영이 누나가 사줬지? 다인이네 누나가 사줬지? 다인이네 누나가 사줬지? 고마워. 누나 고마워 했어. 준호 옷 사줬어? 준호야, 두 시간만 놀고 있어. 엄마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. 응. 엄마 어제 검사한 데 가서 아퍼가지고 약 타서 집에 올 때 준호 데리러 갈게. 응. 여기 봐야지. 우와, 준호 멋지다. 준호 왜 이렇게 멋지지? 응, 아주 타이베. 준호 옷 잘 어울리는데, 색깔? 응. 연보라 색깔이야? 어? 어? 준호야, 무슨 색깔이야고? 파란색. 파란색 아닌데요? 땡. 마스크 써야지, 엄마처럼. 엄마. 왜? 오늘은 왜 어린이집에 가기 싫을까? 가기 싫어? 응. 조금만 놀고 있어. 엄마 데리러 갈게. 응. 대답해야지. 대답해야지. 감사합니다.